제 계좌를 여러분들께 직접 오픈을 해서 자동으로 돈이 모이는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은행가시면 만나는 사람들 가르치는 일도 하고요 어쩌다보니 베스트셀러도 대박 여하튼 쓸데없는 소위가 길었네요 제 채널은 아주 쉽게 돈 모으는 법 부자되는 법 알려드릴게요 재테크 무식자들도 엑셀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부자되는 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잠깐 컴퓨터 켜고 일단 엑셀 열고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마리안입니다 오늘도 엑셀로 부자되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자동으로 목돈이 쌓이는 이른바 부자되는 통장 시스템 만드는 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공의 지름길은 엄청난 아이디어가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어떻게 보면 뭐 별거 없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그리 대단한 아이디어는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정리가 잘 되지 않았을 뿐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의 조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행동에 옮겨 보신다면 아마도 1, 2년 후쯤에는 분명히 꽤 많은 돈이 통장에 쌓여 있을 거다 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꼭 실행에 옮겨 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오늘 강의에 사용된 예제 파일 역시도 언제나 그렇듯이 하단 더보기란에 다운로드 링크 남겨 놓을 거고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행동경제학의 대가 리처드 탈러 교수의 너찌라는 책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너찌란 팔꿈치로 쿡쿡 찌르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강요라든가 강압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부드럽게 개입을 해서 사람들이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행동경제학이 등장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너찌는 우리 일상에 꽤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너찌 사례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암스테르담 공항의 화장실 사례가 있죠 원래 암스테르담 공항 남자 화장실은 여기저기 튀어있는 소변들로 인한 악취로 골머리를 앓았다고 합니다 한데 공항 직원의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밖으로 튀어나갔던 소변을 약 80% 이상 줄일 수 있었다고 하죠 소변기에 파리 모양의 스티커를 하나 붙여 놓은 게 다였다고 해요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사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희 사무실 남자 변기에도 파리는 아닌데요 양궁에 나오는 관역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음 그러고 보니까 저도 오늘 저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너찌를 당했네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한 가지 실험을 좀 소개해드려 볼게요 여러 명의 실험자들을 극장에 모아놓고 영화를 한 편 시청하겠습니다 당연히 피의 실험자들은 정확히 어떤 실험이 진행되는지 모르고 그냥 재미있게 영화를 한 편 보고 나왔는데요 이 실험을 위해서 사용된 소품은 정말 맛없는 팝콘 한 통이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의 제목은 단지 큰 통이 더 많은 팝콘을 먹게 할까 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실험군을 AB 두 개로 나눴겠죠 한쪽은 보통 사이즈 또 다른 한쪽은 대형 사이즈 팝콘을 나눠주고 영화 한 편이 다 끝나고 섭취한 팝콘의 양을 측정한 거예요 맛없는 팝콘을 나눠줬으니까 다들 뭐 남겼겠죠 한쪽은 맛있는 팝콘을 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놀랍게도 큰 통의 팝콘을 받은 실험군이 50%나 더 많은 양을 섭취했다고 합니다 이를 너찌론 중에서 선택 설계라고 합니다 구조를 살짝 비틀어줌으로써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선택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설계 기술을 말합니다 오늘 소개할 돈이 모이는 통장 시스템 만들기 역시도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아마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릴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바로 통장 시스템을 만들러 은행에 달려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분들의 반응은 아마 시큰둥 할 것 같아요 통장 몇 개 만들어서 좀 그럴듯하게 세팅해 놓는다고 해서 안 모이던 돈이 모이겠어?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넛지 이론의 핵심은 똑똑한 선택을 유도하는 설계 기술입니다 개개인의 의지로 나는 내가 직접 하나하나 관리하면서 목돈을 모을 거야 하는 것도 물론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올바른 선택에 이르게 하는 부드러운 힘 즉 넛지를 잘 활용한다면 좀 더 쉽게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소개할 자동으로 돈이 모이는 통장은 넛지의 선택 설계를 활용한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개념을 잊지 마시고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자 오늘도 카카오뱅크 계좌를 활용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참고로 제가 지난번에 풍차 돌리기 적금을 카카오뱅크 상품으로 소개를 해드렸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카카오뱅크에서 후원받은 영상이냐 혹은 너무 카카오뱅크 빨아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1원도 카카오뱅크에서 후원받은 거 없고요 단지 인터넷 전용은행 그 중에서도 카카오뱅크가 여러분들 딱히 은행에 가서 발품 팔지 않으셔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앉은 자리에서 손쉽게 계좌 개설도 가능하고 한 편리성 때문에 사례에 사용했다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개념만 이해하시고요 실제 은행은 본인의 주거래 은행 상품들로 구성을 하셔도 똑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금융 상품이 핵심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흩어져 있는 통장들을 한쪽으로 헤쳐모여 하는 겁니다 뭐 주거래 은행도 좋고요 제가 소개하는 카카오뱅크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흩어져 있는 통장들을 하나로 정리하는 거예요 적금, 예금, 펀드 뭐 이런 투자 상품은 빼고요 일반적인 입출금과 관련된 계좌들은 하나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제 은행 출금 수수료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이은행, 저은행 입출금 통장을 여러 개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하면 나의 현금 흐름 상황을 나중에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하나씩 거래 내역을 파악해서 이걸 뭐 엑셀이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합쳐서 정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거 뭐 매번 이은행, 저은행 로그인 하기도 힘들고요 또 합치고 정리하고 이런 작업을 한다는 게 생각만큼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귀찮아서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어느 정도 통장 정리가 되었다면 본격적인 준비물을 말씀드릴게요 입출금 통장 2개, 예비 통장, 파킹 통장이라고 하죠 1개, 투자 통장 1개가 되겠네요 투자 통장은 추후에 필요에 의해서 추가가 될 거지만 일단은 첫 세팅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1개만 가지고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뱅크에 가입하시고 카카오뱅크 기본 입출금 통장을 개설을 합니다 이 계좌가 앞으로 돈이 모이는 통장 시스템에서 모든 현금 흐름에 근간이 되는 통장이 될 겁니다 기억하시기 편하게 이 통장을 아빠 통장이라고 해볼게요 아빠 통장이 하는 일은 모든 수입이 아빠 통장으로 모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비정기적이든 정기적이든 들어오는 돈의 통로가 한 군데로 통일이 되기 때문에 가게의 소득 흐름을 한눈에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아빠 통장이 하는 두 번째 일은 모든 고정 지출을 내보내는 통로 역할도 할 겁니다 각종 공과금, 관리비, 세금, 고정 지출 그리고 저축이나 펀드, 연금, 보험료 같은 투자 지출들 역시도 아빠 통장을 통해서 나가게 될 겁니다 요즘에는 자동이체 몇 건 이런 실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대출이자율을 할인해 준다거나 혹은 통신료를 깎아준다거나 관리비를 깎아준다거나 또는 우대금리 같은 것들을 적용하는 식으로 여러 은행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경우에는 직접 이체를 걸지 마시고요 그 금액만큼만 일정일에 일정 금액을 해당 은행의 통장으로 자동이체 세팅을 해서 나가는 통로는 여전히 하나로 통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입출금 통장을 하나 더 개설을 할 거예요 입출금 통장을 연속으로 개설하는 게 제한이 있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불법적인 차명 계좌를 다수 만들어서 악용하는 케이스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런 제약으로 혹시 개설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전화 한 통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니까요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입출금 통장이 할 일은 지출 관리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억하시기 쉽게 이 통장은 엄마 통장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엄마 통장이 하는 일은 이른바 의식주 문화비, 교육비, 교통비 등등등 이런 여러가지 변동 지출이 빠져나가고 관리되는 통장을 말합니다 매월 일정액 예산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계획을 세우거나 관리하면서 지출을 관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 다음은 예비 통장이 하나 필요한데요 이거는 제가 할아버지 통장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 볼게요 할아버지 통장이 하는 일은 가게의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겼을 때 SOS를 치면 달려와서 급한 불을 꺼주는 역할도 하고요 사용하지 않는 여분의 자금을 뭐 많지는 않지만 좀 굴려가지고 일정액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시장에서 이른바 파킹 통장이라고 불리는 상품들이 대표적인데요 카카오뱅크에는 세이프박스라는 상품이 있고요 케이뱅크에도 플러스박스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케이비은행에는 마이피 통장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은행마다 이런 류의 통장들이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품들의 장점은 보통 월급이 들어오면 최소 한 달 정도는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남는 돈이 되겠죠 유유자금은 이자 없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이 돈을 잠깐이라도 파킹 통장으로 옮겨 놓으면 높지는 않지만 일정 수준의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세상만사 다 내 맘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타이트하게 통장 시스템이 돌아가다 보면 이럴 때 예기치 못한 사고라던가 갑작스런 목돈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예비자금을 넣어두면 기본 시스템을 망가뜨리지 않고도 보호가 가능한 일종의 버퍼 역할을 해준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자 통장입니다 이건 무럭무럭 자라라는 의미에서 막내 통장이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카카오뱅크의 자유적금 통장을 하나 개설해서 설명을 제가 드릴 건데요 투자 통장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영역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적금이 되었건 혹은 적립식 펀드 같은 상품이 되었건 간에 본인이 원하는 상품에 가입하시고요 아빠 통장에서 일정 기간마다 이체되도록 세팅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시스템의 요소가 되는 통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할 일은 이체일을 세팅하는 거예요 급여일을 기준으로 하루에서 이틀 정도 텀을 두고 투자 지출 이체일을 세팅합니다 자 일정일에 막내 통장으로 일정액이 이체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고정 지출입니다 뭐 공과금이라던가 보험료 관리비 뭐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투자 지출 이체일을 기준으로 플러스 하루에서 이틀 정도를 텀으로 자동 이체일을 모두 세팅합니다 이렇게 하면 급여일을 기준으로 약 한 3일에서 4일 정도면 적금이라던가 뭐 이런 투자 지출 그리고 공과금 같은 고정 지출이 모두 이체돼서 나갔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출 통장 이른바 엄마 통장으로 일정액이 이체가 되도록 세팅을 합니다 이때도 무작정 뭐 1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이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산을 잘 정해서 세팅을 해야 나중에 뒤죽박죽 되는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뭐 내가 현재 한 달에 막 200만원 정도 변동 지출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돈 좀 모아보겠다고 갑자기 50만원 이체해놓고 이걸로 한번 써봐야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차피 뭐 또 적금 같은 거 깨가지고 추가로 이체하거나 아니면 카드로 같은 거 받거나 하겠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처음에는 현재 쓰는 수준으로 이체를 하시고요 매달 매달 조금씩 항목 관리를 하면서 줄여나간다는 생각으로 실천에 옮기시면 좋습니다 가계부 같은 거 써보시면 좋아요 요즘에는 어플로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가계부 어플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계속 쓰는 게 힘들다 하신다고 하면 그래도 한 맘먹고 한두 달 정도만이라도 기록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한 달에 얼마나 지출을 하는지 어떤 패턴으로 지출을 하는지 검증도 해볼 수 있고요 문제점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점을 알아야 개선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다 빠져나가고 나면 남아있는 잔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 같은 것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아빠 통장에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요 그때그때 파킹 통장으로 옮겨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관리가 잘 되면 파킹 통장에 금방금방 불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요 특별히 단기간에 사용해야 하는 목적이 있는 자금을 제외하고는 3개월치 소득 정도가 넘어서면 추가적인 투자 통장 개설을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급여일을 기준으로 투자 통장, 고정 지출, 소비 통장 순으로 이체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체 순서 따위가 뭐 중요하냐 라고 반박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산이나 계획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입니다 대개는 여러가지 변수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기 마련이죠 결국 이 오차가 발생했을 때 이 조정의 몫은 대부분 마지막에 남겨진 돈이 그 역할을 하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이 조정이 필요할 때 그달의 저축액을 줄이느냐 그달의 소비 지출을 줄이느냐 이런 선택의 포인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올바른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넛지효과의 선택 설계의 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요약하면 모든 자동납부가 끝나면 투자통장, 고정지출, 소비통장, 예비통장 순으로 자동이체가 된 후에 급여통장의 잔고가 다음 급여일까지 거의 제로가 되면 성공입니다 이렇게 한 바퀴 여러분들 무사히 돌고 나면 급여일부터 한 달간 모든 고정지출이 자동으로 납부가 되고요 생활비도 자동으로 소비통장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매일 들어가서 통장 잔고 확인하고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통장의 자동화 시스템이 고장 안 나고 잘 돌아가고 있나? 뭐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할 일이 더 남았습니다 지출 통장에서 카카오 체크카드 하나를 개설해서 연동합니다 예산을 정해서 범위 내에서 소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런 면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신용카드 사용입니다 플라스틱 카드는 물론이고요 요즘같이 간편결제가 활성화된 세상에서 이 신용카드를 잘못 남발하시게 되면 이거는 부자되는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핵심 불안 요소라는 점 꼭 잊지 마시고요 나는 의지가 강하고 자존감이 세니까 잘 관리할 수 있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개인의 의지는 시스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해요 자 지름신과 매순간 다이다이로 맞짱 뜨지 마시고요 그냥 지름신 안 다니는 길로 다니세요 그게 답입니다 신용카드가 소비생활에 있어 위험한 이유는 물론 편리성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후불제라는 속성 때문입니다 쓴 만큼 빚을 지느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안에서 쓰느냐의 차이는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돈의 속박에서 벗어나시려거든 깔끔하게 악순환의 고리부터 과감히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는 간편결제도 다 지원을 하고요 또 할인 혜택도 꽤 많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체크카드들 신용카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끔 어쩔 수 없는 할인 혜택이나 포인트 같은 것들 때문에 특정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로 관리를 하시되 관리할 수 있는 큰 지출 위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자.. 숨막히게 제가 달려온 것 같아요 대충 이제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뭐 부족하거나 빠뜨린 내용들은 또 다음 시간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영상 말미에 전체적인 그림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신 다음에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두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핵심은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도 그냥 머릿속에 알고만 계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행동하지 않고 생각만 하시면 여러분들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유익하고 돈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 계좌를 여러분들께 직접 오픈을 해서 자동으로 돈이 모이는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그..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아빠통장 그러니까 소득이나 이제 들어오는 수입들이 모이는 역할을 하는 아빠통장이 이제 주거래 통장이 될 것 같고요 어.. 지금 제가 이제 이 계좌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액에서 가장 먼저 투자통장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에 지금 예전 영상을 제가 올린 적이 있지만 26주 적금 풍차 돌리기 챌린지를 제가 도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통장으로 매주 매주 돈이 빠져나가고 있고 매주 한 개씩 통장을 개설하다 보니까 지금 투자통장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먼저 개설했던 통장은 벌써 15주 차가 됐네요 이마트 적금 그때 이벤트 했던 음.. 적금도 이렇게 있네요 벌써 어.. 13주 차가 됐고요 매월 이렇게 어.. 혜택이 있어가지고 예.. 쿠폰도 이렇게 매주 제공을 하는데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 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비 통장 음.. 이렇게 있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매주 매주 일정 일마다 어.. 일정액의 이제 예산만큼을 이제 생활비 통장으로 이체가 되게끔 하고 있고 여기다가 이제 체크카드 카카오뱅크에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체크카드는 제가 직접 들고 다니지는 않고요 음.. 체크카드를 이제 뭐 삼성페이라든가 이런 간편결제에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대비 전혀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상당히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 이렇게 사용했을 때 장점이라고 하면 가끔씩 제가 조금 지출이 늘어나거나 하면 음.. 체크카드 사용할 때는 이제 어.. 일주일이 다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도 초과가 돼서 결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 그럴 때는 저 스스로도 아.. 내가 좀 지출을 이번주에 많이 했구나 라고 이제 느끼고 어.. 불필요한 지출을 조금 조정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장점을 때문에 이런 방식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남는 자금들은 이렇게 파킹통장 세이프박스에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세이프박스에 넣어놓게 되면 어.. 일단은 돈이 좀 묶이는 장점도 있고 또 일반 주거래통장에 넣어놓은 거 대비 어느 정도 일정액의 이자도 좀 쌓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금통 기능을 또 활용하고 있는데 벌써 피자 한판 정도 금액이 모였네요 자.. 요 정도입니다 뭐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이체일만 잘 설정을 해놓으시면 어.. 실제로 그 내가 들어온 돈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쓴 소비 내역들도 한눈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내가 들어온 어.. 수입 내역들도 이렇게 한눈에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언제든지 언제든지 이렇게 편리하게 어.. 나의 자산 현황이나 돈의 흐름들을 관리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이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카카오뱅크로 좀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그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뱅킹이기 때문에 어.. 그냥 신분증만 있으면 은행에 가지 않으셔도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시점에도 이렇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뭐 사실 은행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거래하고 있는 주거래 은행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카카오뱅크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실천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 부분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뭐 더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저.. 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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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